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7월이 곧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 사실 해외여행도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동남아 같은 곳에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이 여행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샤워기 챙겨가는 거 아세요? 왜냐면 거기는 석회수가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물이 제대로 정화가 안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샤워기를 꼭 챙겨 가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여행용 샤워기인데 짜잔! 바로 듀벨에서 나온 여행용 샤워기예요 석회 방지 필터가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여행용 샤워기가 필수품이 된 만큼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이젠 여행 필수품으로 샤워기를 들고 다닌다는 거 다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걸 한번 오픈해서 안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되는지 설치 방법이 적혀있는 재미가 있고 여기 필터랑 제품 본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받은 체험단 세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체험단 세트이기 때문에 체험을 하기 위한 세트로 본품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할 때 본품은 여행 기간에 맞게 구매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워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필터가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고 여기도 필터가 있어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벤트 중이라서 세디먼트 필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서비스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한 개랑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 또 되게 딱 간편할 정도로 컴팩트하기도 하고 원하는 필터를 갈아 끼울 수도 있는데 현재는 석회 전문인데 비타민 필터로 갈아 끼우는 것도 가능하시고 비타민 필터로 갈아 끼우면서 향기가 들어있을 경우 그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게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그냥 샤워 부스에다가 목욕하는 정도로만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이걸로 향기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약간 향기 테라피?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들 샤워기를 이렇게 바꾸면서 안에 있는 필터까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눈으로 안 보이면 이게 정말로 걸러지는 건지 의심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샤워기도 투명으로 되어 있고 안에 필터에 내가 쓰면 쓰는 만큼 그 석회수가 걸러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서 지금은 신축 건물에 살고 있지만 좀 오래된 곳에 살 때는 꼭 샤워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줬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할 때도 이제는 이게 필수라고 하니까 다들 꼭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디먼트라고 하는 곳에는 소리 나시죠? 향균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향균볼이 이제 젖었을 때 그 세균들이 번식하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특히 유럽 여행을 하면은 석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릿결이 뻣뻣해지고 피부 트러블이 난다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동남아 여행을 갈 때는 상수도 오염의 잔여물이라든지 먼지들 그 염소 제거가 되지 않은 그런 물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약간 힐링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20년 내공에 전문 기업이 만들어낸 그런 필터이다 보니까 믿고 사용하실 수 있고 필터 기능이 너무 탁월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한번 설치하는 거 보여드리고 물줄기가 어떤지 수업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는 계속 자랑하더라고요 1단계는 좀 쪄게 되어주면 물을 끓지 않고 오져 100 50 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